유럽은 확실히 저리가 안 된다니까 저리가 저리가 이게 티켓이 있으면 여기다가 원래 하는 건데 우린 모바일로 샀으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지하철이 되게 장난감처럼 생겼어 빨간 파란색 추워 어때요 엄마? 영국이랑 많이 달라요? 아직도 잘 모르겠네 영국 자체도 엄마는 낯섭니다 난 여기가 훨씬 깔끔한 것 같은데? 지하철이나 지하철은 훨씬 깔끔하다 옷이도 깔끔하고 조용하고 아이스크림 스크립하게 됐네 엄마 바로 옆에 있다 봐봐 바로 옆쪽에 오 이거 여기 있네 바로 바로 여기 스태프 상당에 바로 있네 와 엄청 크다 내 친구들이랑 왔었을 때는 낮에는 안 와보고 밤에만 자꾸 왔었던 것 같아요 엄청 크다 아 저 만어 초콜릿이 굉장히 유명하다 그래서 저 만어 초콜릿을 사먹었었어요 애들이 아 안에 박스 오피스 콘서트를 하나 보네 콘서트를 하나 보네 오늘 뭐 콘서트가 있나보구만 오 뭐 한 달아 응 여덟 시에 아 밤 여덟 시야? 네 밤 여덟 시에 하나보다 그럼 하나 끊어볼까요? 끊어볼까요? 아 아 아 아 와 엄청 크다 이거 촬영해도 되나? 와 저기 저렇게 아 아 동물들이 예쁘다 동물들이 엄청 멋있다 아 린트 초콜릿도 있네 린트 초콜릿이 오스트리아 건가 나노 초콜릿 저건 밥 먹고 먹으면 되고 어 밥을 그걸 먹으면 좋을까 오 오 맛있겠다 진짜 소세지 같은 게 아니라 소세지일걸요? 우와 맛있겠다 빵이 엄청 맛있어 이거는 소세지이고 어 맛있겠다 하나에서 나눠 먹고 밥 먹으면 될 것 같아 아니 하나에서 나눠 먹고 음 음 핫도그 아 핫도그 핫도그 케첩 머스타드 머스타드 케첩 네 음 네 네 치즈 오리지널 스파이시 레귤라우스 스파이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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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계산을 그냥 엄마가 할까? 아 아예 돈을 들고 다니서 네가 다 하려면 힘드니까 아 아 아 아니 아 여기 앉아야 되겠네 여기 앉아야 되겠네 뜨거운 건 아니네 이 빵 이름이 뭐예요? 근데 무슨 무슨 빵이에요? 이래 줘야돼 닭도그 아 뭐 알아볼 수가 있어야지 영어 메뉴 없나? 영어는 아예 안 써져 뭔가 기본적으로 소세지가 많은 것 같고 이게 약간 코스인가 봐 소초가 있고 뭐 이런 거 보니까 아 기회는 음료수 비어화되어 있으니까 음료수 같고 그러면 엄마 독일 아 슈니첼 안 먹어 봤죠? 엄마 슈니첼이랑 메인디쉬에 뭐 펄크 커틀렛이 있고 비일 커틀렛이 있고 로스틱 포테이토 비프가 있고 굴라시랑 왼쪽에 있는 아 지금 같은 메뉴인데 왼쪽이 독일어 오른쪽이 영어구만 아 그래? 난 또 뭐라고 아 맞네 아 베지테리안 뒤실수 이렇게 돼있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굴라시 하나랑 슈니텔 하나랑 이렇게 먹어볼까요? 그러자 응 말하는 소리 핫도그 맛있네 아 근데 그거 다 먹으면 여기 요리를 못 먹어 아 저 소세지가 맛있다 근데 일반 핫도그랑 다르네 좀 바삭바삭하지? 많이 맛있네 일반 핫도그는 바게트가 아니고 모닝빵지질이잖아 그치 그치 촉촉한 빵이잖아 바삭바삭하네 짠 이야 아 정말? 오 땡큐 이게 우리가 시킨건가? 우리가 시킨건가? 색전은요 이거에서 나온건가? 어 아 아 이게 슈니텔이라고? 아 이게 슈니텔이라고? 네? 아 샐러드인데? 아 슈니텔에 같이 오는 샐러드라고 응 맛있당 감자 샐러드라고 감자 샐러드라고 음 아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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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샐러드! 오! 오! 감사합니다! 같이 먹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샐러드를 끝내버린 거죠? 음... 뭐... 이거 샐러드가? 네. 같이 먹으러 가는 거지? 혼혀랑 메몬 안 끓일래요? 하나만 안 끓여? 네. H&M이 뭐가 이렇게 펜시하게 생겼어? 아 이것도 예쁘다. 겨울 냄새가 나. 겨울 냄새가. 어? 이것도 초콜릿이 신기하게 생겼네? 초콜릿이 얇게 안에 이것저것 내용물을 넣어가지고 아... 무슨 신계란이에요? 전이 초콜릿이 아니라 전 같다, 전. 이게 또 유명한 초콜릿인가 보네. 엄청 따시다, 갑자기. 그치? 이게 내가 해가 나와서 착각하는 건가? 아니야. 목도리로 해서 그런가? 그치, 이게 그늘이라 그 목이 따뜻하면 엄청 따시다니까 엄마가 목도리를 꽉 하고 다니잖아. 응. 응. 말들이 굉장히 안 행복해 보여. 응. 응. 진과 모차르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기로 가면은 모차르트가 한 두명도 아니에요. 유럽은 확실히 그, 건물들이 하얘. 이제 모차르트도 이제 나오겠다. 여기는 한여름에도 눈부셨지만 겨울 다 돼서가 더 눈부시네 아 이 안에 무슨 전통 디저트 맛있는 게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막 먹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무슨 애플파이 같은 그런 디저트를 들고 다녔던 기억이 나네 어 여기 왜 모짜렛 다듣이 없지? 이거 티켓 끊어야 될 거예요 아 레몬이네 여기 근천데? 저기 있다! 저거! 저 시골! 저거! 저 시계! 저기 안 보여요? 안 보여? 이리 와 봐 어! 어 저기 보이죠? 저 시계가 유명해가지고 밤이랑 낮이랑 분위기가 또 다르죠? 밤이 또 멋지긴 하겠다 예쁘죠 이거 근데 그래서 내가 친구들이랑 저번에 이거 정가까지 기다렸는데 별 아 근데 저게 15, 30, 40, 15분마다 나오는 것 같다 아 근데 우리가 그래서 15분을 기다렸었는데 별다른 건 없었고 그냥 한 걸음 움직였던 것 같아요 옆으로 막 대단한 이벤트를 해주진 않았고 그 시계가 아주 공존하네 그 깔끔함과 어떤 하여튼 좀 세련된 느낌이 든다 뭔지 모르게 세련된 느낌이 든다 엄청 세련된 너무 긴데? 이거 벌써 아이돌 콘서트 같은데? 와 되게 너무 긴데? 좀 물어봐야 되겠다 집까지 잘했네 여러분 뭔가 나를 이해하고 있을까 너무 많이 들었어 맞아 앞두지 골반 입구에서 빙소 집고사 꼬리 ständ고 겨우 아 여기 기억난다 여기서 애들이랑 대중교통 티켓 끊으려고 막 여기 막 공사를 하네 짜잔 이거 사진들의 나와있는 초록 지붕 궁전이 이거인거에요 어제 그 샘브론 궁전에 비하면 조금 작은데 아시안푸드도 있고 스시 맛있겠다 스시 먹고싶어요? 스시 먹을까? 스시 먹고싶어요? 응 그래 그럼 여기서 먹을까요? 좋아요 아주 맛있다 우리 국물 안먹은지 오래됐지 영국에서도 국물 못먹었으니까 이게 일본식 우동이라기에는 지켜보는 식당에 잘 모르는 식당에 1.5분간 10.5분간 야채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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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와? 좀 비가 아니라 비가 아니라 뭐야? 똥이 같은데? 엄마 나 똥 맞았어요? 아니요. 머리에 똥 있어요? 없어. 똥 냄샌데 이거? 어디서 똥이 갑자기 날아왔지? 내가 인생사에다 한 번은 새 똥을 맞출 줄은 알았는데 밥 먹는 동안은 이렇게 머리맨. 아 여기는 대학이네. 대학이요. 아우 여기도 공사 중이네. 왜 여기저기가 다 공사 중이야? 아 이런 데서 낮에 점심 먹고 쉬는 시간 하고 다시 돌아가서 수업 듣나 보다. 아 저 친구들이. 주로 학생들이 단내하니까. 저 친구 아이스크림 맛있겠다.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해야지. 나 former 사고배래? 스왕 목이あります 어어... 여기가 taggia지요? 바닥이 있어? 안고 지금 Zw avait지 못한가? 일부 기 SATA 오는 순간 일안만ting 전에 배래가 있음은 사항이 있습니까? 사áng shutter 다섯 있으니 한 가지 일시 6일 정도? 일시 5일 정도 어어어어어 아어어어어어 알 너무 고마워요. 피아노에 오신가요? 네. 저는 타지키스탄입니다. 타지키스탄입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타지키스탄 모차르트요? 너무 예뻐. 아, 여기 티켓 오피스가 어디 있을 텐데. 설마 이 사람들이 앉아서 줄 서 있는? 그런가? 엄마, 봐봐요. 저 빵이 동유럽에 유명한 체코에서 유명한 굴뚝빵인데 굴뚝? 굴뚝처럼 생겼다고 해서 굴뚝빵인데 굴뚝에서 만들어져서가 아니고 구워서가 아니고 굴뚝에서 만든 건 아닐걸요? 근데 어쨌든 그거 내일 체코 가면 먹을 수 있어요. 내일 모레. 저 안에 아이스크림이랑 과자랑 막 채워가지고 해주거든요. 근데 오늘은 단 걸 너무 많이 먹어서 더 이상 안 좋아할 것 같아. 네. 오늘 밤에? 네. Swan Lake. Swan Lake? 네. I thought that was Malay, right? 네. Do you have the ticket? Yes. How many? To people? We have an agency. We book three months before. Okay. 근데 이 아저씨 맞는지 확인을 해야지. 아마 안다를 못 한 번 올게. 이따가 들어갔어 왜왜왜 아저씨한테 티켓을 보여달라 자기들이 에이전시라서 세달전에 부킹을 다 해놔가지고 티켓이 남아주면 남아있대 아니 근데 저렇게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사도 되냐고 티켓을 보여달라 해야지 그니까 아...나 사기꾸들한테 안되고 저기 저 오피스에 가서 물어봐야돼 오피스엔 좀 이따가 오시라니까? 아니 어쨌든 티켓 오피스에 가가지고 이러한 사정들인데 길에서 우리가 표를 구매해도 되겠냐 그거 한번 물어봐 반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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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비엔나랑 느낌이 완전 다르네요 완전히 다르다 산이 보여 산 산 근데 할슈타트가 예쁘긴 더 예쁘다 할슈타트는 딱 엘사가 사는 마일같이 생겼는데 어, 어, 딱 보구나. 아, 너무 맛있다. 모차르트 패밀리가 살았대요, 여기에. 아, 너무 맛있다. 내가 이래서 오스트리아가 졸았어요. 와, 멋지다. 저기로 가야 된 것 같아, 엄마. 저기. 와, 기분이 좋다. 이게. 와, 케이블카 간다. 하이스타트 갔을 때도 이런 데 머물었어요. 이런 데 바로 앞에. 그런 호텔에 머무는 게 이게 좀 낭만이 있을 것 같아요. 낭만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 아줌마랑 친해져서 물 빌려서 컵라면 끓여먹고. 하이스타트랑 진짜 비슷하다. 이게 위에서 올라온 게 하이스타트보다 더 멋있네. 와, 여기 눈이 있다. 우와, 눈이에요? 어른이야, 어른. 이렇게, 그렇게 추워요? 나 그렇게 추운지는 모르겠는데. 우와. 우와. 멋지다. 배고파요. 우와, 멋있당. Perpete. 아 quite hard and PG-13. Will be a baby, 돼? Pardon? Stitch him off then? 봤에 Multirerires zwischen 쪄이 거 와, 케이크가 거บ? 아, 여기 같은데 더 텃отvol إ? 나왔네 우리 생각을 못해가지고 주문하려고 왜 또 와서 난리야 이쪽에다 아주 이쪽에 떠넘들이고 여기 봐라 잠깐만 죽게 잠깐 던져줄게 잠깐 잘 봐라 빡 자 자 어 얘가 또 왔네 아 꼬지마 꼬지마 자 저기 줄게 아니야 아니야 주기 시작하니까 자꾸 오잖아요 어허 아니야 오면 주고 안 되겠어 가 가 가 안 줄 거야 이제 아니야 없어 없어 이제 가 이제 없어 가 이제 안 줘 아 없어 이제 없어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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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뚱뚱해지는 거 아냐 이렇게 사람들이 빵 자꾸 주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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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엄마 빨리 입에 넣어버려 근데 귀엽게 생겼다 새가 근데 까마귀 종류 같은데 근데 이쁘게 생겼는데 야 오지마 아아 저리가 안 준다니까 저리가 저리가 식탁으로 아직 올라왔어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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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도 물고기가 살아요? 물고기는 못 살 거 같아 차가워서? 차가웠거든 차가운 물에 사는 물고기도 있잖아요 이거 마셔도 돼요? 이거 마셔도 돼요? 베리베이터나 베네딕틴 모네스토리 맷다 철치 어우 더워 아까 그 성국 꼭대기에 다시 올라가고 싶은데 와 진짜 이쁘다 쟤도 무슨 성당인가 본데 그래서 성이 이정도 높이는 데야 백성을 지키지 백성이 아니구나 왕을 지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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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어부의 요새라고 진짜 요새가 있거든요 거기 올라가는 것만 그 생겨네 우와 저 밑까지는 못 올라가랬다 여기 옛날 병사들은 종아리가 허벅지만 했겠다 우와 계속 올라가 어떻게 비해 보려고 할 수가 있지? 아 이게 아까 밖에서 보였던 초코송이 같은 지붕이구나 왠 동전이 이렇게 많아? 소원을 빌었나 보죠 어우 여기 성당 보이고 우와 다 보이네 강도 보이고 다 있긴 있다 아 근데 이 전망을 좀 넓은 데서 시원한 데서 볼 수는 없나? 아 내가 봤어 전망도 없어 아 맞 Block 와 맛있다 우와 멋있다 멋지다 더 빠르네 와 청룡염차야 이거? 무섭다 와아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좌회전 좌회전 여기랑 화약탑 같은 게 있어요 저게 뭐지? 성당인가? 아! 아! 엄마 이거 굴뚝빵 아니 밥 먹고 밥 먹고 먹을 건데 엄마 저 빵 만드는 거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요? 저렇게 케밥처럼 해가지고 저 안에 아이스크림을 채워준다고 이게 무슨 시계탑이다 아 옛날에 여기서 사진 찍었었는데 와 진짜 멋지다 멋있죠? 색감이 내가 말했잖아 약간 어둡다고 색감이 약간 어두워 아 저 시계가 좀 치고 있네 봤어요? 어 오늘 좀 해 너무 맛있어 와 그래 네 한 번 더 드실까요? 응 감사합니다 하! 좋아요 좋았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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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바로 체코의 전통 음식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어 그게 내가 말한 그 감자인지 빵인지 모를 전체 모를 그거예요 한번 먹어봐 같은 식감이에요 아 같은 식감 네 신기하죠? 잘 말했죠? 잘 말했죠? 약간 빵 반죽 같은 맛 응 빵 반죽 나 여기서 먹을래요 어 그래 여기서 먹을까 이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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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냥 아이스크림 맛있죠? 그 밑에 빵이 맛있는 거예요 빵이 약간 시나몬롤 같은 빵인데 음 맛있죠 음 근데 말했던 무슨 대선문 같은 게 아 그때는 이 다리 근처 굴뚝빵집에서 먹었던 것 같아요 그 굴뚝 아이스크림을 아 그때는 이 다리 근처 굴뚝빵집에서 먹었던 것 같아요 그 굴뚝 아이스크림을 아 아 봐봐 엄마 뒤에 봐봐 엄청 예쁘죠 우와 예쁘다 빨개가지고 지붕이 우와 멋지다 우와 너무 예쁘다 여기 그리고 참 동상들이 이렇게 하나씩 있어요 저 동상은 소리 중인가 보 동화마을 같죠 어 유럽 도시같이 생겼어 여기가 이런 게 어 어 멀미나 밖에 뭐 뱅글뱅글 돌게 되었지 우와 멋있다 우와 고기 enjoy 초막 황из이라고 어떤 곳으로 담으려야 신 거 신 거 quickly 아 이거 좀 보습한 맛이 아니야 엄마 그거 진짜 맛없어요 하나만 먹어요 하나만 먹어봐요 그거 진짜 희한한 맛이니까 아 아니야 나만 담으라고 하나만 먹자 하나만 먹자 이것도 젤리천거든요 엄마 이거 하나만 먹어봐요 왜 맛없는 걸 나더러 먹어보라면서 자꾸 다 먹고 그래요? 어디로 갈까요? 뒤에 엄마 엄마 이거 하나만 먹어봐요 많이 먹지 말고 조금만 먹어요 맛있어요? 안에가 박하 같은 게 들어있네 안에가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박해가 진짜 맛 이상하지 않아요? 고무 고무탕 냄새가 나 그거 한번 먹을만해요 그거? 그니까 쓰고 난 쓰고 타이어 갖고 한약 갖고 해서 한입 밖에 먹으면 아 야 다 먹지 마요 엄마 맛없으면 그래 그만 먹어요 이거 맛이 없죠? 심지어 타기도 하죠? 아니 아니 나 한입만 먹어볼래 기억이 안 났어 약간 약간 으응 약간 맛이 어떻느냐 하면 전기줄 탄 거 전기줄 탄 거 고무 타는 냄새가 나 이거 왜 먹는지 그러니까 자기들은 맛있으니까 이 젤리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아무도 안먹으려고 하는 젤리를 왜 만든지 아멘 너무 귀여워 치마 짜락 같아 옷 실루엣이 날이 개니까 엄청 이쁘네 나 비올 것 같았는데? 춤추는 의상같이 생겼다 엄마도 같이 찍어줘 동영상인데? 손만 나와 상자 다름이 이끌었어요 알아듣고 옆에서 이쪽으로 돌아다는데? 일부러 살려나? 아머라 나는 안아주 부위 아 진짜 나 이런데인지 몰랐거든? 그니까요 나도 유람선인 줄 알았더니 귀엽다 근데 선장님이 그 선장 옷이랑 막 입고 있고 그게 너무 귀엽네 너무 귀엽다 아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도 2층 버스가 있네. 이거 까딱하면 쓰러지겠지? 그치만 어쩔 수 없어. 밑으로 탁 떨어지면 고장 나지. 좀 가까이를 해. 아니 내가 멀리 갔어. 아메리카노 카푸치노 처음 먹어보거든. 짱! 알코올이 없어서 다행이다. 저기 지난번에 커피는 너무 알코올이 있어. 빵이 굉장히 바삭해 보이네. 엄청 맛있어. 아몬드 크림 들어가고 너무 맛있다. 맛있어? 응. 맛있어. 아 이게 시간대별로 있다. 1945년에서 90년대. 아 이 문을 딱 경계로 동동소독이 나뉘어 있었구나.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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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이거 하우스. 초이거 하우스. 저 옆에는 진짜 동상인가? 아니네. 여자분 꺼에도 넣어야 여자분도 움직이는 모양인데요? 동전 속에 따로 있네. 여자분 앞에는 또 있어요? 여자분 앞에는. 여자분 앞에는. 여자분 앞에 갔다. 여자분도 움직이셔. 이게 동전을 넣어야 작동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어 끝났나 봐. 이야. 그럼 여기 저의 꽃이 조금 더 좋아져요. 어. 결국은 왜 술이 많이 밀고 있는지. 엄청 어렵습니다. 어 모야. 왜 썰어. 아어. 아 혹시 이게 동독 쪽이라서 이스탈사이드 갤러리일까요? 그렇다. 하하하하. 오, 여기 다 그림 하나하나가 다 있구나. 갤러리가 이렇게 다 그림이 널려 있어서 이게 갤러리야. 진짜 그림 작품을 보면서 해야지. It's cold and it's a broken hallelujah 네! 미지컬레! 다 나오겠죠? 네! 어! 민신력에 오니까 더 멋있는 것 같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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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